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얼마 전에 네이버를 뜨겁게 달궜던 연예인 문희준입니다. 제가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. 갑자기 많은 분들, 기자님들이 이 친구가 만나는 것도 소문을 안 내고 결혼 발표를 한 번에 했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무언의 약속처럼 저희 팬들하고 나는 비밀연애를 하겠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발표를 할 수 있는 것은 결혼밖에 없었거든요. 결혼 발표를,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어서 평생 또 함께하고 싶은 그런 친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.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어떤 이야기를 더욱더 많이 처음에 많이 써주셨는데 진짜 그것도 감사 인사를 못 드렸어요.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문희준 씨가 사실 이런 분이 아니신데 오늘 굉장히 당황하신 것 같죠? 아니, 왜냐하면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저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. 그거에 대해서 저는 경험자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만 집중되면 사실은 마음이 좀 무거운 부담이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기자분들을 위해서 동료 MC들의 축하 퍼포먼스 무희준 군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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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탁드립니다.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.